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에서 이렇게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7가지 음식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첫째, 글루텐 프리로 드셔야 돼요. 밀이요, 셀리악병뿐만 아니라 모든 암환자들은요, 자기도 모르세요. 자기는 밀가루 음식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의 암환자들은 거의 99.9%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도 밀가루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요새 글루텐 프리로 제가 콩고기 만들 때 글루텐 프리로 대신에 뭘 넣냐면, 모르는지 아시죠? 요리책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전분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전분보다 어떤 전분? 만주효과. 만주효과를 대신 쓰시면 돼요. 글루텐 대신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밀을 어떻게 드시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빵, 파스타,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장암환자분들이. 그래서 뽕 누구가 그날 보식하는데, 3일 과일식 잘하고 나서 보식하는데, 파스타 먹으면 안 돼요 하시면서. 물론 저희 파스타는 통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밀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장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빵과 파스타에 사용되는 밀은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셀리약,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밀보리, 호밀, 귀리에, 아주 글루텐에 민감하신 소화장애 환자는 밀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효소가 없고, 밀 단백질에 알레르기나 아주 예민한 과민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런 경우 건강식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빵과 파스타, 다시 말하면 글루텐프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글루텐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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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텐프리라고 적혀있는 것들을 쓰시는데 통밀로 드시는 게 좋고, 암환자들은 차라리 쌀국수가 낫습니다. 밀가루 음식 드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 쌀국수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소화장애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밀가루 완전히 소화하지 못할 때 그때 옥수수, 보리, 호미가 같은 곡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아시아인들은요. 소화기가 그래도 나은 편이 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냐면 현미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커피와 차, 차 종류가 여러분들이 체질을 계속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차 대신에 모린가 차를 권유합니다. 암환자들이 물론 녹차가 좋다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녹차는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대신 카페인 성분 때문에 불면증이 노출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인데.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세상에서 암 전문가들이 한 개의 나무만 암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모든 영양소가 한 가지도 안 빼고 다 들어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모린가 나무예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다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그 논문을 수십 개를 읽어봤는데 한 개도 안 빼고 암환자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나무가 세상에 모린가 나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린가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꼭 녹차가루 같죠? 그래서 모린가는 가루채로 드시면 여기 목에 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마도숲이나 아침에 콩물이나 거기에다가 드시면 돼요. 그래서 녹차 대신에 차를 영 드시겠다면 우리 아침마다 인디안 돼지감자차 끓여드리잖아요. 천연 인율린 인슐린 성분이 인디안 돼지감자입니다. 그래서 인디안 돼지감자차를 끓여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을 싹 다 없애주려고. 그래서 천연 인슐린, 천연 인율린이에요. 그래서 가끔 요새 저희가 인디안 돼지감자로 쪄서 이모님들이 드리잖아요. 맛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을 다 없애주고 소화기를 다 살립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그거 좀 계속 나와도 맛 없어도 좀 드세요. 꼭꼭 씹어서 음식이 약이 되게 드세요.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한 20%는 커피나 차를 마시면 여러분들의 체질이 자꾸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무칼페인이라고 해도 심지어 관장도 저는 커피관장을 그렇게 보다는 여러분들은 비타민C 관장이나 레몬관장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과일도 못 드셔요. pH가 완전히 산성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대장 수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복관경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다 지금 장이 유착이 잘 되시는 분들은 생과일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도마두를 끓인 거를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로프들을 살짝 쪄서 드세요. 물보다 이렇게 찜속 같은 데다가 살짝 쪄서 그렇게 하면 흡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기산이 많은 과일들이 들어가면 막 뒤집어지는 분들 있죠. 상당히 산성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안정이 되면 로프들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50도씨 아래에서 살짝 쪄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요새 중국에는 보니까 끓이지 않아도 컵에다가 넣어놓으면 온도를 이렇게 50도 아래까지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아니면 그냥 실온에 조금 두셨다가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서 생과일을 못 드시는 분들은 살짝 로프들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콜텔 SS팀 박사가 아보카도조차 제안했잖아요. 암환자나 말기관상동맥 질환환자 아보카도가 좋다고요. 보시면 막 7쪽 8쪽 드시지 마세요. 2, 3쪽까지만 드세요. 왜냐하면 햄프, 아마, 치아, 뉴트리션, 이스트플레이크 거기다가 들깨까지 온갖 좋다는 오메가3, 식스는 다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스피루나 하루에 한 번에 8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우리 딸이 이거 먹고 이렇게 지금 미스코리아처럼 키가 180이 됐고요. 너무 튼튼해서 우리 손주들한테 먹이려고 한 끼니에 8개씩 먹이신대요. 물론 나사 음식이고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긴 하나 클로렐라가 또 함께 함유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바다에 오염되지 않은 난지에모클로렐라고 좋긴 좋지만 그래도 성경에 만나가 스피루나가 아닌가라고 측정될 만큼 스피루나는 모든 영양소가 그대로 추출한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드시고 계시지만 너무 좋다고 과유불급 잊지 마세요. 그래서 끼니에 8개 드신다 그래서 제가 안 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을 최대한 제한하셔야 돼요.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식물성 기름이고 아보카도일지라도 두세 쪽만 드세요. 햄프 아마 치아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요. 어떻게 가보면 사과가 왜 아직도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있냐고요. 그러면 될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 인슐린 저항성을 막기 위해서 첫째 뭐부터 드셔야 돼요. 1번 예 단당료부터 드십니다. 2번 예 그러면 자 버섯은 언제 드세요. 미역 다시마 미역국 해초루 언제 드셔요. 버섯하고 자 밭에 채소 1번이에요. 과일 채소 1번이에요. 바다의 채소가 해초류입니다. 그래서 해초류 종류들 있죠. 미역 다시마 톳 1번이에요. 바다의 채소 1번입니다. 그리고 또 버섯 종류 1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번으로 드시고 자 2번은 뭐 드시면 돼요. 단백질하고 예 단백질 콩이나 두부 종류들 뭐 햄프 아마치아 뭐 단백질 지방질 성분 많은 애들은 2번으로 드시고 맨 마지막에 뭐 드셔야 돼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새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버드대학의 허버트 M. 쉘튼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새들은요. 날다가 추락 안 해요. 왜요? 한 끼니에는 벌거지 한 끼니에는 나다를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끼니에는 단백질 한 끼니에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안 섞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 배합법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고기하고 밥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기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겁니다.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이 그 다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새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한 끼니 단백질 다음 끼니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대장 유착이 잘 되시면서 장에 트러블이 많이 있는 분들은 생야채를 드실 때 특별히 십자학과 채소를 로푸드 하시는 분들은 콜리플라워도 우리는 콜리플라워 하얀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는 초록색인데 콜리플라워 십자학과 채소는 가장 중요한 항암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드시는데 저희가 생으로 드리든가요 살짝 익혀드리든가요 얘네들은 생으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생식이 좋다고 무조건 다 생식으로 드시는데 얘네들은 살짝 로푸드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생으로 좋다고 내리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특별히 시금치 생으로 드시면 칼슘이 뭡니까? 결석이 많이 생겨요. 신장결석이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금치 어떻게 드셔야 돼요? 근대의 시금치 어떻게 드셔야 돼요? 그냥 삶아서 드시면 돼요? 베이비 시금치는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가 냉이처럼 물에다가 뿌리채소 근대 같은 얘네들은 수산염이 많은 애들은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팔팔 끓인 물에다가 넣다가 빼셔요. 넣다가 빼서 그 물은 채소수니까 써야 되겠죠?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결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 먹는 방법도 조금씩 배우셔야 돼요. 약간 독특한 애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특별히 다 특별히 토마토는 끓여서 유익한 애가 있다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는 끓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지방을 잘 분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방 유화제가 토마토하고 콩입니다. 콩 속에 있는 레시티니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티니 지방을 다 분해요. 다시 말하면 암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지방 덩어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방 덩어리예요. 분해해보면 그 지방을 녹여주는 게 얘하고 콩이에요. 저지방 채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고 기름은 어떻게 쓰세요? 기름은 이제 후라이팬에 어저께 데니스 벌킷 박사님이 후라이팬은 누구에게 줘야 한다? 원수에게 줘야 한다. 옆집에 또 가족들에게 후라이팬 또 오늘 다 기증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돼요? 기름 대신에 양파를 깔거나 채소수를 깔아요. 채소를 많이 넣고 살짝 깔아요. 그 다음에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엑스라버전 올리브오일이나 아마시유나 불 끄고 넣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마자레는 특별히. 그리고 시금치는 퓨레나 스튜어 같은 걸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요. 지금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씨앗 종류들이 있죠. IP6 많은 씨앗 종류들을 또 즙을 내서들 드시더라고요. 그대로 드시는 게 살아있는 효소 그대로 드시는 게 로푸드입니다.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아있는 통째로 홀푸드로 드시는 게 여러분의 죽은 세포를 살립니다. 그래서 더글렉스 그레안 박사가 산음식 죽은 음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산음식으로 효소가 살아있는 걸 로푸드로 드시는 게 진짜 여러분 죽은 세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세포도 죽었는데 죽은 음식을 계속 드시니까 점점 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뭘로 드셔야 돼요? 산음식으로 드셔야 돼요. 산음식으로 효소가 살아있게. 그렇다고 무조건 생식 드시는 게 아니라 50도 이하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는 게 로푸드예요. 아셨죠? 이렇게 드십니다. 무조건 즙으로 드시는 거 저는 비추입니다. 강추 아니에요. 이렇게 드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돼요. 생야채도 좋지만 한쪽에서는 매크로바이오틱과 로푸드 조화를 잘 맞추셔야 돼요. 생식과 화식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물론 생식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화식도 익혀 먹어야 될 건 익혀 드셔야 돼요. 좋다고 생식만 내리 드시고 와가지고요 수확이 다 망가져서 오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찬찬히 레벨을 올리고 있는 마지막으로 콩이에요. 콩으로 만든 음식은 두부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은 스타키오스 성분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요. 그러면 가스가 차니까 드시 말라는 게 아니고 대신 단백질은 몇 프로? 네. 어제 딘 오니시 박사하고 프리티킨 박사가 단백질 몇 프로만 먹으면 된대요? 5에서 6%만 먹어도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갔잖아요. 70, 80%가 단백질이었잖아요. 왜 병 걸렸는지 아시겠죠? 왜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브로콜리에도 현미밥에도 다 있어요. 단백질 콜리플라워에도 셀러리에도 단백질 다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단백질하면 무조건 계란 두 알이라고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런데 콩도요. 가스가 차는 종류가 달라요. 메주콩 있잖아요. 이거는 가스가 좀 차요. 메주콩. 그런데 그리고 덩굴 강남콩도 가스가 좀 차요. 그래도 영양성분은 메주콩이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콩 중에. 그래서 대신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몇 국자? 한 국자 딱 잘라서 20g 30g 아셨죠? 그런데 맨날 집에서 콩물 한 컵씩 드셨죠? 그 정도 만드세요. 반 컵 정도 좋습니다. 햄프 아마 치아도 다 단백질이에요. 거기에다가 병아리콩이나 검은콩은 가스가 잘 안 차. 그런데 스타키오스가 가장 많은 게 흰 강남콩이나 동북콩입니다. 이런 거. 강남콩. 그래서 이런 거는 양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콩이 상당히 콩에는 이제 모든 단백질 칼슘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별히 생선 기름에 많은 오메가3가 어디에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거. DHA 그 오메가3 영양제? 생선? 들깨 또 아마시 충분해요 이걸로. 그런데 콩에도 오메가3가 생선 기름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오메가3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오면 저 오메가3 이것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고 통사정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콩이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팀이 없대요. 이렇게 좋은 거들. 재밌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 왜 여러분들은 콩이 별거 아닌 줄 아시는데 유방암환자 달구사셔야 돼요. 아마시랑 난수암, 전립선암 모든 암환자들 지방을 다 분해하니까 암덩어리를 재밌습니다. 이름으로 알아보는 콩의 유능 이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콩을 소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지금과 달리 고대의 한 문명에서는 콩을 매우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 해로돔 액기 선생님은요. 그의 저서 음식과 유리라는 책에서 온푸드 앤 쿠킹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월어책을 구하실 분들은 이걸 구하시면 돼요. 온푸드 앤 쿠킹 여기 음식과 유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가문 중에는 그 이름이 콩과 식물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파비우스 가문 아주 쟁쟁한 가문이잖아요. 이 가문은 사실 파바빈 잠두콩에서 비롯됐습니다. 콩이 너무 귀해서 콩 단백질 오늘 단백질 신화에 많이 빠져있는데 진짜 콩이 너무 귀했거든요. 그래서 파바빈에서 유래됐고 렌틀루스 가문은요. 렌틸콩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소 가문은 렌틀콩 피에서 가장 유명한 시세로 가문은요. 병아리콩 치크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콩이 우리 몸에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은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을 더 드세요. 라고 가스 데이비 박사가 많은 환자들을 죽였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단백질을 더 먹으라는 그 아주 좋지 않은 조언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단백질의 원이 바로 콩입니다. 잊지 마세요. 햄프아마 치와 이스트 플레이크 말이 되게 빠르죠. 아 또 하나가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땅콩버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환자들이 꼭 견과류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데 견과류 좋다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7알씩 아닙니다. 충분해요. 아침에 소화력이 가장 좋은 아침에 7알이면 충분합니다. 캐슈넛은 7알 브라질러트면 2, 3알 그 사이즈면 기억하세요. 햄프아마 치와 이스트 플레이크도 있는데 특별히 암환자들 땅콩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스팅되어 있는 견과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된다? 물에 침수시켜서 효소 억제 물질들을 발암물질을 다 날리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저녁 때 침수시켜놨다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우유를 어떻게 드시면 돼요? 넌 밀크 견과류 우유 견과류 침수시켜 놓고 캐슈넛이나 아몬드 같은 맛있는 견과류를 어떻게 해요? 밤새 침수시켜 놓으면 구정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효소 억제 물질 그거를 로스팅된 거는 소용없어요. 센 견과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두세 번 씻으면 구정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거 모르고 계속 드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바이타믹스 같은 믹서기에다가 바이타믹스를 사용하셔도요. 저희 로프도 아는 사람들은 바이타믹스에 몇 번 갈면 체온 온도로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견과류 한 컵에 물 몇 컵? 두 컵을 넣으면 뭐가 돼요? 넌 밀크가 되죠. 치즈는요. 한 컵에 한 컵 넣으면 치즈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 로프트에 요리책에 다 나올 텐데 치즈 만드는 방법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시는데 땅콩은요.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땅콩 때문에 많은 의료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땅콩에 지금 요거 특별히 이제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넛버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 많으시잖아요. 빵에 피넛버터 아침에 필수로 아이들 먹이고 아빠 먹여가지고 보내는 분들 많은데 피넛버터 상당히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어떻게 견과류로 버터 만드는지 아몬드 침수시켜놓은 거 이제 건조해놨잖아요. 드르륵 갈아요. 거기다가 꿀이나 소금 조금 넣고 내면 여러분들이 와플빵에다가 계속 만들어 먹는 땅콩잼 아몬드잼 이거예요. 잼이나 버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드르륵 갈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맛 없으세요? 전 침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견과류 아셨죠? 그 다음에 양념과 조미료 물론요 향신료 도움 돼요. 제가 요리할 때 향신료 많이 써요. 저는 그래서 허브들을 키워가지고 그거를 동동 띄워가지고 많이 써요. 파슬리 바질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미료로 돼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넘맥 있잖아요. 넘맥 육두구나무 열매로 양념 조미료로 여러분들이 호텔 가면 많이 나와요. 비린내 잡으려고 넘맥을 많이 쓰죠. 쭉쭉쭉쭉 뿌려서 맞아요. 커피에도 넘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떼에도 넘맥 뿌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원두커피 갈아서 먹는 거에 넘맥 다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후추 고추 시나몬 계피는 좋은 계피를 쓰실 땐 괜찮아요. 저희 제 밀키티 1번에도 계피가 들어갑니다. 계피도 당뇨병을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해서 당뇨병 환자가 계피 한 숟갈씩 먹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생강도 그렇고 좋은 치료제예요. 고춧가루도 조금 맵지 않은 오이고추면 괜찮겠고요. 정향은 정향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독은 잘 되는데 요것도 너무 과하게 쓰지 마세요. 중국분들이 정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요런 거 겨자씨 근데 겨자씨를 뭐 뭡니까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겨자씨 요렇게 한 것들은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연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으나 요런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환원해서 제조되는 물질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는 소르비톨 요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단맛을 낼 때 과일 단맛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쓰시냐면 꿀을 조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설탕 대신에 응? 예예예 메이플 시럽 조금 쓰셔도 돼요. 완전 채식하시는 분들은 꿀도 안 쓰잖아요. 벌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메이플 시럽 조금 쓰셔도 되나 가급적이면 당분은 자연 그대로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것이 여러분의 트러블을 일으키는지 여러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 다 있어요. 암환자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우유 그 다음에 우유유제품 그 다음에 글루텐 밀가루 음식들 상당히 조심하시고 요런 향신료 사용하시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견과류로 만든 버터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 어제 배우셨죠? 조엘 펄먼 박사가 라벨링되어 있는 음식은 다 제안해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좋은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환자의 기도 그 다음에 의사의 기도를 봤는데 오늘은 간병인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돌보는 환자의 모습에서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여기는 따스한 사랑과 그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헤아려서 도울 수 있는 민첩한 지혜를 주세요. 때로 환자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을 지닌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잘때나 깨때나 깨때나 늙게 없소서 치유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천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주님 부디 저를 통해서 환자가 조금만 더 편하게 웃을 수 있고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예 자 나도 모르는 기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십 년 기도해도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당신은 아시죠 어느 날은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누구라도 모두 용서하고 싶은 넓고 큰 마음이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밴댕이 소가지가 되갖고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누구라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좋고 작은 마음이 되는 것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태연하게 사랑의 길 위에 서 있어도 될까요 나를 빚으신 당신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당신을 함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게 합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얀 눈이 펑펑 정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늬마을 가족들 이 눈길에 혹시 미끄럽거나 다치지 않도록 잘 보여주시고 이 눈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에 얼룩이 없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까만 얼룩이 없이 정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맑고 순결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깨끗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암이 낫을 수 있을까 내가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여러가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는 우리 하늬마을 가족들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오늘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이 눈이 저희들에게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잘 청종하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내 것으로 취해서 완전한 회복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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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